제 17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초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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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가게에 가요? 가게에 가요? 가게에 가요? 4번 볼펜이 많아요? 볼펜이 많아요? 볼펜이 많아요? 6번 어제 누구를 만났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다음 말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늦어서 미안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8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스무살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살이에요? 스무살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토요일에 뭐 했어요?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일요일에는 백화점에 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토요일에 뭐 했어요?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일요일에는 백화점에 갔어요. 10번 어디에 갔어요? 바다에 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에 갔어요? 바다에 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바다에 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바다에 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11번 내일이 수미 씨 생일이지요? 뭘 살까요? 꽃하고 카드가 어때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이 수미 씨 생일이지요? 뭘 살까요? 꽃하고 카드가 어때요?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배가 아파요. 12번 어서 오세요. 어디로 가세요? 인사동으로 가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디로 가세요? 인사동으로 가주세요. 인사동으로 가주세요. 13번 이 책을 빌리고 싶어요.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책을 빌리고 싶어요.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14번 어제 방을 하나 예약했어요.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모두 두 분이시고 3일 동안 계실 거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방을 하나 예약했어요.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모두 두 분이시고 3일 동안 계실 거지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저는 이주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저는 이주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6번 비가 오네요. 우산 있어요? 네, 저하고 같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비가 오네요. 우산 있어요? 네, 저하고 같이 있어요. 네, 저하고 같이 있어요. 네, 깨끗하네요. 네, 깨끗하네요. 여기에 있는 책상하고 의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깨끗하네요. 네, 깨끗하네요. 네, 깨끗하네요. 주세요. ampf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요. 다음에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같이 테니스 칠래요? 내일 시험이 있어요. 다음에 해요. 19번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파란색 건물이 있어요. 은행은 그 건물 1층에 있어요. 파란색 건물 1층이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은 그 건물 1층에 있어요. 파란색 건물 1층이요? 감사합니다. 이십번 어, 영희 씨, 쇼핑하러 왔어요? 네, 옷을 사러 왔어요. 민수 씨는요? 저는 부모님 선물을 샀어요. 이제 가려고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영희 씨, 쇼핑하러 왔어요? 네, 옷을 사러 왔어요. 민수 씨는요? 저는 부모님 선물을 샀어요. 이제 가려고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봐요. 21번 민수 씨, 남산 산책길 가봤어요? 네, 저는 집이 가까워서 아침에 자주 가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어느 길이 좋아요? 도서관 뒷길이 조용하고 힘들지 않아서 좋아요. 도서관 뒷길이 조용하고 힘들지 않아서요.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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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방 한 개가 없어요. 무슨 가방이요? 제 의자 위에 있었는데 안 가지고 내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요? 다시 역으로 가봐요. 다시 역으로 가봐요. 거기에서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가방 한 개가 없어요. 무슨 가방이요? 어? 정말 빨간색 가방이 없네요. 아까 기차 안에서는 봤는데. 제 의자 위에 있었는데 안 가지고 내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요? 다시 역으로 가봐요. 거기에서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혹시 민수 씨 아니에요? 수미 씨?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민수 씨는요? 저도 다음 달에 졸업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민수 씨 아니에요? 수미 씨? 반가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민수 씨는요? 저도 다음 달에 졸업해요. 이십사 번에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저는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제가 보낸 이메일을 못 봤어요. 제가 보낸 이메일을 못 봤어요. 과장님이 일이 있어서 한 시간 일찍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보세요. 여보, 지금 어디예요?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1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요? 지금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과일이 없네요. 과일 좀 사오세요. 알았어요. 무슨 과일을 사갈까요? 딸기하고 바나나 좀 사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딸기하고 바나나 좀 사오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초콜릿 케이크 있어요? 이거 어떠세요? 요즘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좀 크니까 그 옆에 있는 거로 주세요. 아, 이거요?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손님이 주문하신 거예요. 그럼 그냥 큰 거로 주세요. 얼마예요? 3만 5천 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초콜릿 케이크 있어요? 초콜릿 케이크 얼마예요? 얼마예요? 3만 5천 원입니다. 초콜릿 케이크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 이진수입니다. 이 비행기는 오늘 오전 8시에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부산에는 9시에 도착할 것입니다. 현재 부산은 15도 정도의 따뜻하고 맑은 날씨지만 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 이진수입니다. 이 비행기는 오늘 오전 8시에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부산에는 9시에 도착할 것입니다. 현재 부산은 15도 정도의 따뜻하고 맑은 날씨지만 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9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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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번 감사합니다.